당진에서 태어난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됐습니다. 당진시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는 2021년 세계기념인물로 김대건 신부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의 역사적 사건과 임무를 유네스코 연관 기념행사로 선정해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다산 정약용 탄생과 허준 동의보관 발간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